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디빌더는 리건 그라임즈입니다. 93년생의 바디빌더로 183cm이고 무대체중은 약 110kg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유망주 바디빌더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을 때 리건 그라임즈를 언급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을 했다가 다시 한번 맨즈오픈 바디빌더로 활약을 하면서 리건 그라임즈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 유러피안 프로에서는 다소 아쉬운 컨디셔닝 상태로 4위라는 성적으로 마무리했지만 이어지는 UK 프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는 다이어트의 강도를 확실히 살린 모습으로 제임스 올링세드 다음인 2위의 성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제가 1위를 했던 제임스 올링세드가 아닌 2위를 한 리건 그라임즈를 소개해드리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건 그라임즈의 나이가 일단 20대 중반의 바디빌더로 올림피아에 출전하는 선수들 중에서 아마 가장 어린 나이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파일 브란다우도 역시 93년생이고 리건 그라임즈와 동갑인데요. 두 선수가 아마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는 선수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야기할 때 절대 백포즈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 첫번째로 가장 인상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은 그의 햄스트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바디빌딩에서도 다이어트의 척도로 가장 많이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흡사, 피리스를 연상케 할 정도로 리건 그라임즈의 햄스트링의 갈래는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리건 그라임즈의 등운동 영상을 보시면 등근육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운동을 스마트하게 잘하는 모습이 리건 그라임즈의 완성도 높은 등근육의 모양을 만드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완벽한 등근육의 모양과 두께감을 동시에 타고난 피리스와 비교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리건 그라임즈는 피리스가 가지고 있는 완성도 높은 등근육의 모양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합에서 완벽한 등근육 모양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위를 했었던 제임스 홀링스에도와 나란히 섰을 때는 확실히 그 두께감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젊은 바디빌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대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클래식 피지크 종목으로 전향을 했던 2018년도 시즌까지 맨즈 오픈 바디빌더로서 꾸준히 성장세를 이룩할 수 있었다면 리건 그라임즈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물론 데뷔전이었던 뉴욕 프로에서 우승을 하고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8위라는 성적을 기록했지만 리건 그라임즈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로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에서 미스터 올림피아 8위를 하는 것은 사실상 바디빌딩 팬들 입장에서도 리건 그라임즈의 입장에서도 아쉬운 결과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리건 그라임즈를 사실 2019년 11월쯤에 실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찍은 모습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현재의 UK 프로 때의 리건 그라임즈는 이미 엄청난 성장세를 이룩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리건 그라임즈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팔근육의 사이즈일 것입니다. 특히 1번 프롬더블 바이셋 포즈를 취할 때 그 약점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두 근육이 많이 솟아오르지 않기도 하고 타선수들과 비교심사를 했을 때 팔근육의 사이즈가 작은 것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의 단점 아닌 단점은 리건 그라임즈가 상대해야 될 올림피아 탑 레벨의 선수들의 근육의 사이즈와 두께감을 리건 그라임즈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는 1위를 했던 제임스 홀링스의 도와 리건 그라임즈의 가장 큰 차이 있는 근육의 두께감일 것입니다. 180cm 초반의 키로 두 선수의 키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사이즈적인 면에서 제임스 홀링스 헤드와 리건 그라임즈를 월등히 앞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홀링스 헤드는 분명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가장 큰 선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리건 그라임즈의 앞으로의 숙제는 팔근육의 사이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근육의 매스감이 맨즈 오픈 바디빌더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올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겨우 20대 중반의 나이인 리건 그라임즈는 이미 좋은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사이즈를 붙여나가되 서두르지 않는다면 분명히 미스터 올림피아 탑 컨텐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는 제임스 홀링스 헤드가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더 나은 성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지만 리건 그라임즈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포텐셜은 제임스 홀링스 헤드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였습니다. 앞으로 리건 그라임즈의 맨즈 오픈 바디빌더로서의 행보를 많은 관심과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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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